아 진짜 고양이구나 분위기가 이상하네 방국뽕 원래 좀 이상해요 그게 매력이 방금 뭐랬어? 이름이 방국뽕이라고 한 거 맞지? 잘못 들은 거 아니지? 유니크하네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많이 놀렸겠다 방국뽕으로 방국뽕이 방국뽕 아니에요 홍조예요 홍조? 아니 왜 방국뽕더러 홍조래? 홍조는 홍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개명했어? 소개할게요 제 그림을 제일 먼저 알아봐줬고 좋아해줬고 그리고 제가 계속 그림 그릴 수 있게 도와준 가장 고마운 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로맨틱 로맨틱 우리 짠할까요? 네! 일어납니다 쏘라 축하해! 감사합니다 되게 잘 어울려 둘이